많이 딴 거 같니? 어? 많이 딴 거 할 거야? 언니 같이 딴 사람들 얘기하겠습니다 짠 한번 하시죠 저희는 짠 짠 짠 야자 원샷 지하와 공예 무종샷 서브샷으로 한번 우리 게임하자 우리 게임하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팀을 먹어 내가 만약에 이기잖아 이렇게 다 데려와 너가 가위바위보는 거 혼자 죽이잖아 나 서바이벌로 이겨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는 흐려지 회의 너와 사람 나랑 가위바위보 하고 우리 셋을 다 이겨야 돼 다위바위보 맞았어? 이거 원샷 하시면 됩니다 너와 사람이 많으면 진짜 재밌어 사람이 많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우리가 만약에 너가 다 이겼잖아 셋이 먹어야 돼 나한테 안되었어 너가 여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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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라면 라면이 더 세진다 여러분 잘 먹고 갈까? 여러분 제가 뭐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손을 다쳤어 근데 여러분 땀을 싸먹는걸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거 먹어야 돼 손이 하나 없다? 손이 다친거야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입에다 올려놓고 왜 씹을 줄 알지? 아하하 천주님한테 이렇게 하세요? 에리샤 그 누구를 일어서 한 번만 전투가 뭐예요? 나이스 나이스 아 그나저나 회사 요즘 좀 어때요? 그렇지 뭐 아 맞아 나 이번에 면접보는 회사가 VR 뭐 관련 컨텐츠 하는 회사라 그래서 선배 그런거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배우러 왔어요 아 VR? 아 내가 안그래도 이거 장비를 좀 배웠었거든 오오 이렇게 우와 오 신기하다 음 이거 VR이구나 대박 어 그치 어 그치 근데 이거 성격이 좀 달라진거 같은데 아니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